첫 번째 달려보죠. 결국 이혼이었답니다. 연예계 소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배우 황정음 씨 다들 아시죠? 이 소식이 좀 놀라웠던 것이 오전에 SNS에 배우자 사진이 막 올라와가지고 깨가 쏟아진다 하는 기사가 나왔는데 점심쯤 되니까 이혼 소송하는 완전 정반대의 기사가 또 나왔단 말이죠. 네, 일단 결국 이혼이었습니다. 배우 황정음 씨가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의 사업가입니다. 이영돈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소속사 측이 오늘 그렇게 밝혔습니다. 심사숙고 끝에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결정을 하고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는데 앞서 말씀하신 대로 SNS에 남편 사진을 막 올리면서 이렇게 한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좀 묘한 워딩이 있긴 했습니다. 이제 편하게 즐겨라 라는 글이 덧붙여 있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겠냐. 이게 많은 누리꾼들의 추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소속사 측은 사유 같은 어떤 세부적인 사항은 사생활이기 때문에 밝힐 수 없다. 어떤 추측성 루머와 또 자극적인 보도는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 예전에도 좀 무슨 일이 있지 않았나요? 사실 두 사람이 2020년에 당시에 황재엄 씨가 먼저 이혼을 하겠다라고 이혼 조정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이제 소송을 안 하고 두 사람이 법원에 중지하에서 어떤 대화를 통해서 적당히 이혼을 하자라는 그런 취지였는데 다행히 그때는 조정 과정 중에 두 사람이 서로 얘기가 잘 돼서 다시 한번 우리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이혼을 포기했었고요. 그 이후에 또 둘째까지 나오면서 무사히 위기를 극복하는 걸로 보였었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가운데서 대리를 하다 보면 이혼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정말 당일도 극복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소송을 바로 제기한 걸로 봐서는 이제는 더 이상 어떻게 보면 좋은 대화로 해결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황재엄 씨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유는 모르지만요. 알겠습니다. 다음 또 이어가죠. 기본이 안 됐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신 영상 만나보시죠. 매장 안에 형광옷을 입은 저 배달기사가 저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저기 살피면서 배달 음식을 찾죠. 두리번 두리번. 사장님이 음식을 저렇게 딱 내려놓자 왼손을 뒤로 싹 감춰. 그러면서 음식을 들고 가는데 어디선가 스멜스멜 담배 냄새. 여보소 혹시 담배 들고 있어? 사장님이 묻자 주다다다다다다다다 주랭랑을 치고 있습니다. 박 변호사님 세상에 남의 식당에서 지금 뭐 하는 거래요? 나름 담배가 장초였나 봐요. 그게 아까웠나 봐. 이건 상식에 가깝지 않나요? 실내에서. 특히 음식점은 금연구역이잖아요. 금연구역에 와서 지금 담배를 아마 피다가 들고 왔던 것 같아요. 배달을 하는 기사이긴 한데 제보자 같은 업주 사장님 입장에서는 가지고 간다고 팩 돌아섰는데 냄새가 확 났고요. 담배에서 심하니까 뭐냐고 하니까 깜빡하고 담배를 들고 왔다고 얘기를 했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왜냐하면 저렇게 한다면 저게 손님한테도 문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요. 제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플랫폼에 얘기를 하니까 교육 좀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간에 금연구역에서 저렇게 담배 흡연을 하거나 담배꽁초가 나온다면 그때는 이제 뭐 가태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다음 또 이어가죠. 3년 전에 잡았는데 아 눈 깜짝할 사이에 수천만 원을 도둑 맞았다는 상황 영상 만나보시죠. 자 모자와 마스크를 쓴 저 남성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자 금은방에 딱 들어옵니다. 자 그러고는 통화를 끊고 사장님 저 목걸이랑 팔뚝 좀 살게요. 아이고 이게 말이죠 24K인데 싸게 드릴게. 어 이거는 어때? 자 잘 나왔어 아주 그냥. 자 이거 좀 막 보고 있어. 갑자기 들고 어 야 인마 너 어디가? 야 거기 있어? 저 저 저 도둑 잡아라 저 도둑 잡아라 도망갑니다. 자 모자에 마스크에 아주 작정을 하고 왔어요. 네 그런 걸로 보입니다. 지난 16일이고요. 경기 평택의 한 금은방인데 모자랑 마스크 쓰고 저 남성이 금목걸이 팔찌 이런 것들을 구경하더니 귀금속 6개를 들고 훔쳐서 달아났습니다. 이게 2800만 원 상당이었습니다. 피해 금액이 비교적 커서인지 경찰만 10명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한 경찰이요. 저 CCTV 보다가 어 내가 3년 전에 잡았던 사람인데? 하고 바로 알아봤던 겁니다. 알고 보니 이 남성이 지난 2021년에 동종범죄를 저질러서 실제로 검거가 됐던 적이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징역 2년을 선고를 받았는데 출소하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아이고 참. 할 거면 좀 다른 동네 가서 그러면 안 되죠 물론. 그런데 어떻게 또 거기서 또 그 짓을 하다가. 그러니까 이제 습을 못 버린 거죠. 이미 이제 3년 전에 검거한 절도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찰관이 딱 알아차리는 순간에 저 남성의 입지는 그야말로 그냥 한 평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자기 나름대로는 머리를 써서 자기 인근 여관에 가서 옷을 한번 갈아입고요. 또 자기 집에 가서 또 옷을 한번 갈아입었습니다. 그런데 괜히 옷만 두 번 갈아입었는데 경찰이 추적을 해가지고 3시간 만에 검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그 경찰관부 정말 대단하신 게 이 모자 마스크를 썼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경찰에서 수법 수사라는 게 있습니다. 동종수법을 하는데 사실 저 남성의 입장에서는 손만 한번 이렇게 확 걷어가면 2,800만 원이 자기 손아귀에 쥐니까 그런 어떤 유혹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이 50대 남성을 이 절도 혐의로 구속을 해서 지난 19일에 검찰에 이제 송씨를 했는데요. 그야말로 3시간 전화가 바로 끝나버렸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또 이어가죠. 장난으로 던진 돌입니다. 사방가족께서 제보해 주셨는데요. 집을 비운 사이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만나보시죠. 자 택배기사가 물건을 지금 들고 옵니다. 집 지키던 멍멍이가 맹렬히 월월 하는데 툭 내려놓고요. 자 돌을 주워서 던집니다. 이 가면 어디다 내고 이 개가 짖어. 하면서 지금 나가는데요. 놀랐을 수는 있어. 하지만 개는 개의 도리를 다 할 뿐. 만약 저거 짱돌 맞고 개 다치기라도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저기는 충북 옥천에 있는 한 단독주택이라고 하는데요. 보신 것처럼 택배기사분이 택배 물건을 가지고 왔다가 강아지 입장에서는 자기 집에 마당에 누가 들어오니까 낯선 사람이 들어오니까 짖는 게 당연히 해야 할 바를 다 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기분이 나빴는지 저렇게 돌을 집어서 던졌는데 저 반려견이요. 저 주인이 3년 전에 동물병원에서 유기견 입양한 강아지고 화면으로 보셔도 작아 보이잖아요. 3kg가 채 안 된답니다. 지금도 저 크기인 거예요. 쟤가 묶여있는데 뭐가 위협이 되겠어요. 뭐가 무섭기를 하겠어요. 어쩌겠어요. 그거를 왜 돌을 집어서 집을까. 이 집주인분이 항의를 했더니 장난친 거다라고 하는데. 아유 맞으면. 본인한테 누가 바윗돌을 집어서 던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장난이겠어요. 아이고. 세상에. 저 작은 강아지가 짖는다고 짱돌을 던져요. 아이고. 자 교수님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사실 저 남성 같은 경우는 내면적으로 좀 공격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이제 뭐 별로 할 말이 없어가지고 저게 이제 cctv에 찍혔으니까 저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cctv가 없었다면 그런 얘기도 안 했겠죠. 그런데 할 말이 없어서 장난이라고 가볍게 말했을 뿐인데 실제로 아까 보셨지만 2, 3kg밖에 안 되는 저 개가 제대로 돌을 맞았다면 죽거나 아니면 또 어떤 불구가 되거나 이렇게 됐을 텐데 본인이 맞히려고 던졌는데 안 맞았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신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조심해야죠. 그러니까요. 자 다음 또 이어가죠. 경찰서에서 난동. 아 일단 제목만 딱 봐도 뭔지 느낌이 와요. 자 영상 보시죠. 자 한 남성 허리에 손을 탁 올리고 지구대 안을 저렇게 활보를 합니다. 야 막 지구대장 나오라고 해. 막 삿대질에 욕설에 입구 저러. 야 막 손가락질. 자 입구 아예 틀어막고 앉았어 그냥. 자 주먹을 막 확 그리고 삼단봉 또 확 또 뽑으려 그래. 자 물건 확 던져. 자 그러더니 지구대 의자를 그냥 들어가서 패드기를 쳐. 자 이런 난동의 끝은 뭐다. 테이저건이어야 되는데 그냥 저렇게 점잖게 잡기만 하셨어요. 자 박 변호사님. 저런 인간들이 수갑 좀 세게 채우잖아요. 그러면 또 과잉 진압 당했다고 또 언론사 제보합니다. 모양을 좀 보면 일반적이거나 어떤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뒷짐지기도 하고 입구를 막기도 하고 삿대질을 하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음주 상태고요.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이 행성 지구대 강원도 행성 지구대인데 이 오전에 오후쯤에 행인하고 시비가 붙었는데 경찰에 출동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거에 불만은 품고 술을 먹은 다음에 만취를 해서 경찰서에 침입을 한 겁니다. 와서 물건을 손상하기도 하고 경찰관에 삿대질을 하고 막 때리려고 하고 뭐겠습니까 결국은 범죄입니다. 공무집행 방해죄로 입건이 된 상황입니다. 아휴 참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남편 때문에 화나요. 아 역시 또 제목만 봐도 느낌 확 옵니다. 사방가족께서 집단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대요. 네 퇴근하고 나면 꼼짝도 안 하는 남편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는 사연입니다. 일단 30대 부부고요. 유치원생 초등학생 이렇게 두 아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언젠가부터 소설책 읽는 거에 좀 재미를 붙이더니 퇴근하고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소설 읽기에만 몰두를 한다는 겁니다. 집 오면요. 저녁 딱 먹고 책 읽다가 운동하고 자는데 집안일이라고는 본인이 먹은 밥그릇 또 반찬 치우고 밥상 닦는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밥 차리고 설거지하고 애들 돌보고 집안 청소하는 건 다 아내인 사연자 몫입니다. 뭐 전업주부면 좀 힘들어도 억울하진 않을 텐데 사연자도 남편이랑 똑같이 926 일하는 직장인이거든요. 한 명은 잔뜩 쌓인 집안일 힘들게 하고 있는데 한 명은 혼자서 여유롭게 취미생활이나 하고 보다 못해서 한마디 하면요. 아니 뭐 책 읽는 걸로 뭐라 그러냐. 너 정말 못됐다면서 오히려 버럭한다는 겁니다. 남편 구박한 제가 정말 못된 거냐는 사연입니다. 자 왠지 말이죠. 지금 이거 부부끼리 같이 보고 계시다. 야 딴 데 틀어 딴 데 틀어.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사연 약간 이론의 여지가 있을까 싶습니다만 그래도 달려보죠. 기다리고 기다리죠. 부처 핸드업 타임. 유튜브 GTV 뉴스 채널과 사건 반장 독립 채널에서 8천여 분의 가족 여러분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자기야 우리 맞벌이 하는 거 맞아. 하지만 내가 자기보다 더 벌잖아. 평균 출퇴근 시간 내가 더 길잖아. 그래서 내가 더 피곤하잖아. 그치? 그리고 내가 집에 와서 게임을 하니 아니면 술을 먹고 오니 책 읽고 있잖아. 회사에서 더 출세하려고 내가 공부하는 거 아니야. 누구 때문에? 당신하고 지혈이 때문에. 세상에 공부하는 신랑 바가지 긁는 마누라가 세상에 어디 있어 동그라미. 자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그러셨죠. 우리 수박님 속상하셨구나라고 할 줄 알았냐 인간아. 야 박지은 누가 들으면 네가 두 배 이상 더 버는 줄 알겠다. 집안일하는 거 돈으로 환산하면 내가 벌어다 주는 거 너보다 더 많아 인간아. 그리고 너 읽는 책 이거 봐봐. 골다공증 탈출하기. 이런 거 읽어서 퍽이나 출세하겠다 인간아 X. 자 박비노사님부터 달려볼게요. 얘기할 필요 사실 없을 것 같아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사실 우리 사연자 얘기에 공감을 할 것 같아요. 맞벌입니다. 맞벌이고. 다 힘들거든요.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인데. 소설 보고 있나요? 뭘 보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시간도 안 해도 그걸 할 수 있는 시간을 같이 하면서 했어야지. 혼자 누워서 사파처럼 누워가지고 소설 보고 있고. 아내는 설거지에 아이들 씻기고. 그런다면 아니 아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이건 뭐 더 이상 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사실. 아 진짜. 자 여기서 돌발시키죠. 박비노사님. 나는 저 문제에 있어서 떳떳하다 손. 죄송합니다. 저희 전업주부라서 저희 아내가. 아 그럼 또. 미안해요 여보. 그렇구나. 갑자기 무슨 판단이야. 자 교수님. 사실 초등학생이 있고 유치원생 자녀 두 명이 있는 이 시점은 상당히 좀 아마 어려운 시점일 거라고 봐요. 아이들도 돌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저 남편분이 조금 더 많이 본다 안 본다. 사실 뭐 이 둘이가 맞벌이 하는데 내 봉급이 더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할 그런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소설은 공부가 아닙니다. 그냥 그거는 취미생활인데 좋은 취미생활 갖고 계세요. 그런데 그게 불편하게 책을 이렇게 눈치를 보고 읽는 것보다는 좀 이렇게 옆에 도와주고 어떤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난 뒤에 편하게 책을 읽는 것이 머리에서 더 잘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냥 제가 봤을 때는 뭐 책을 읽더라도 같이 좀 도울 거는 도와가면서 옆에서 도우는 맛이 있어야 부부라고 저는 보고요. 그래서 그냥 보험 든다 생각하시고 지금 30대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양 변호사님께 여쭙겠습니다. 나는 저 문제에서 떳떳하다. 아 역시 진짜 얄미워 죽겠어. 그런데 부족하죠. 아내의 입장에서 많이 부족할 겁니다만 저 지경까지는 안 갔다라는 정도의 의미인 거고요. 저 지경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건 현장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끔 이렇게 상당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예전과 달리 각 가정이 다른 집에서는 어떻게 사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생각보다도 요즘 세상에 저런 집 그런 집이 있어 하는데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내지는 긴가민가 하시면서 버티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러다가 참다 참다가 결국 가정이 깨질 지경이 돼서야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 전문 변호사 양 변호사님을 찾아온다. 그러니까 그때 가면 너무 늦은 거거든요. 저 남편분 혹시 보고 계신다면 그리고 아내분도 요즘 그렇게 사는 집 없습니다. 평균적으로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좀 잘하세요. 지금부터. 사파 다시 한 번만 좀 보여주실래요? 그 소파에 누워서 책 보는 거. 아우 진짜 얼마나 얄미워. 차라리 그냥 서재 가서 책을 읽든가. 네 가족 여러분들도 진짜 많은 말씀 해주고 계신데요. 차차사랑님이 맛벌이면 밥하는 것만 해도 스트레스입니다 하셨고요. 뮤즈뮤즈님 아내분은 똑같이 일하는데 취미생활 할 줄 몰라서 안 하나요 하셨습니다. 게다가 선님 아쿠아님 장전님 많은 분들이 우리 집이랑 똑같다. 우리 집 인간은 더하다. 뭐 이런 의견 주고 계시고요. 돌핀님 남편 저녁은 또 왜 차려주세요. 애들 챙겨야 하니까 그냥 직접 차려먹고 치우라고 하세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편의점 도시락 잘 나옵니다.